또 주말을 또 맞이해서 여기 또 왔습니다 스티로크 너무 쉬운 코스 말고 이번에는 아까도 있었는데 별 4개 4개 한탄강 CC 한번 가보겠습니다 별 4개 4개 CC 환경을 설정해주세요 투어 모드 가구요 투어 모드가 별 5개네요 세미 투어 모드가 별 3개고 그리고 바람 3개는 약하게 가구요 오케이 컨시더 멀릭은 없음 가구요 스윙플레이트는 어려움 난이도는 G 투어 투어 하겠습니다 투어 가겠습니다 도대체 침대 도대체 소주 치즈 잘 안전하게 조용히 소주 슈힘 우유 포커까지 120m입니다. 대구가 아쉽게 돼서 도둑은 도둑을 세우고 여행을 가진 곳 도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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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이게 웹시지어 그럼? 랄비씨 와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고춧가루 수신주행장은 사태가 제외입니다. 똑바로 고급치시면 됩니다. 하이파이 과정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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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카gon 랩 cons 랩 쫄깃 스튷 col 김 남 랩 사 수신촌 위장은 수신촌 위장입니다. 포커까지 100m입니다. 수신촌 위장은 이도기 und 공원을 이용해주세요. 왼쪽만 원을 줄게. 삽목은 인쇄ioso 아래쪽만 원을 나눠줍니다. 베리 여기 타임을 미쳐 너무 약해? 깔끔하지 마세요 스승취 부장님 파이팅 할차인 랩머리 저는 오른쪽으로 5컵 받습니다 오우 아우 여기 대신 계속 하신 거 아니구 랩머리 좌측으로 반컵 받습니다 잡자 오늘은 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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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고맙습니다. 고춧가루 아이고 아니 쓸모없다 그래갈뻔 드롭 죽었어요 와아 놀랍습니다 드롭 드롭 죽었어요 바삭바삭 이스라엘 비거리는 비거리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양보해준다 어..어.. 그만해 레디 스토리스 준비됩니다. 오, 와이프다. 다크가 와이프다. 다크가 와이프다. 안전. 오징어 수신 출구장은 탈퇴한 차례입니다. 리치즈 포커 왼쪽으로 2클럽 정도 받습니다. 리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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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외래가 있어서 너무 잘 안고 잘 어울려야 하는데 웨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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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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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신초부장 좌측으로 한쪽 반 닿습니다 렛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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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신초부장 렛렛 렛렛 모은고 레디 엄마야 아 모르고 남지영 도망가 있어 너는 어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늘의 드라이버 평균 비거리는 211m입니다. 참고해주세요. 오늘의 드라이버 평균 비거리는 211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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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총대의 드라이버 평균 비거리는 211m입니다. 오늘의 드라이버 평균 고기는 222m입니다. 오징어 자, 자, 자 랍 고춧가루 아 또 안들어가요? 이게 필드로 나 스크린이 퍼튼도 있려고 합니다. 필드로 나가면 그 퍼스를 감각으로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감각으로 할 수가 없어. 아 또 나갔어. 이게 흙이 안보니까 정보를 할 수 없어. 수신주의 부장님이 퍼팅할 차례입니다. 포스업 접수 끝부분 갈까요? 더블 버빙. 영웅 소리 나왔나? 너무 잘한다. 뭐지? 수신주의 부장님이 퍼팅할 차례입니다. 베리 찐스. 볼컵 우측으로 한 클럽 반 받습니다. 베리. 베리. 둘 다tic. 또치 두카데로 Hari früh게 Deus. 큰 godt. 달콤한 설비나 버리겠습니다. 저장 반 note 들어갔습니다. 쉬는 아침례. 발발 안을 배에 주시기 makers is. 쨉 달린 의 상자의 후 원장에 맞습니다. 오ання players.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문구는 일자리입니다. 문구는 더 Buy-in 그리고 문구는 더 매우 잘 어울릴 것 같네요. 여행에 대한 여행을 scalping 여행을 받는 서비스 여행을 받는 곳 다행히 받는 곳 여행을 받는 곳 도착 마치 한 컵 반 받습니다 고객님 긴장 틀고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열렸다 열렸어 죽었다 아 들어왔어 와 많이 예쁜데 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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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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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나 좀 세게 씻어 나갔어 뭐야 우와 수심총장 수일날 차례 호커밤쪽으로 홀커확쪽으로 오르막 라이입니다 올리막 오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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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 오르막 한클럽정도 가십니다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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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itting 기본asting después 부터 sadness 매일 수위가 제이입니다. 또 연락듯이. 아, 네. 연락듯이. 연락듯이. 물을 빠지지 잘 알겠습니다. 넓게 보이십니다. 수위가 제이입니다. 네. 파워샷. 조용 조용 조용. 아, 잘까봐. 어머니, 너무 어려워. 막차. 요아. 수신초 기자는 수위를 탈출해. 해비로프에 볼이 빠져서 나가기 힘들 것 같네요. 볼을 높게 띄워서 탈출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 찌워야 되네. 엄청 찌웠다. 정말. 슛하보여. 수신초의 존재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포컷까지 110미터입니다. 레디 아이씨 세이크 오비 수신주의 부장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포컷까지의 거리는 110미터입니다. 하락 person 대문 주방 패드 동압 오로락 오로락 전통 오로락 동압 동압 라운드 끝났구요 일단 뭐 전반전 잘했는데 뭐 후반 가서 웬일인지 뭐 생크도 나고 오기도 나고 하여튼 마지막에 더블파 하는 바람에 또 스코어를 또 높여졌습니다 아 정답을 모르겠어요 정신 소양이라도 좀 해야 되나 정신 통일을 막 이런거 요가를 해야 되나 골프를 접어야 되나 허리도 아프고 어떡하지 하여튼 또 다음주에 또 한번 열심히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